삼큐브 미용사님!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? 상한 부분 다 잘라주세요 상한 부분이요? 네! 미용사님! 흔들어! 엉덩이며 쏜다! 승현아 넌 꿈이 뭐야? 내 꿈? 맨날 술 먹어도 돈 많은 거 맨날 치킨 먹어도 살 안 찌는 거 자고 싶을 때 잠드는 거 안락사 어 야 승현아 오랜만이다 응! 내가 니 알러지가 있어서 괜찮아 내 방에 진짜 맛있는 과자 있는데 어? 진짜? 어! 아버지가 외국에서 사 오신 거래 아 입에 썰어버릴 수 있다가 뭐든지 할 수 있었네 뭐든지 할 수 있다고? 네 운동을 해라 선바야 응? 모택동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? 잘했똥 선바야 우리 엄마가 만든 거 한번 먹어볼래? 어 뭐 맛있겠다 나 너는 뭐 무서워하는 거 있어? 새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무서워? 돌았냐 꼬꼬 꼬꼬 간장게장은 간장으로 만들고 호두과자는 호두로 만드는데 그러면 원할머니 보쌈요 밥 먹을 때 그런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? 엄마 저는 어떻게 태어났어요? 아 그건 말이야 몇 번의 시도 끝에 성공하였죠? 어? 대답하세요 어머니 몇 시야? 난 와 재밌다 거울아 거울아 나 오늘 얼굴 상태 어때? 이목구비가 자유분방하다 아수라장이다 골맞다 반죽되었다 얼굴이 오늘 내일 한다 얼굴이... 야! 응? 너 브라큰 다 보여 지금 그래? rabuca 아웃기브죽 Mum Album 고마 고마 아우 아... 미안해 그녀가 이게 차가 놀라면 카노라유 감사합니다.